슬래시 사진 등호 한채아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한채아가 근황을 전했다. 한채아는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베이비 샤워 곧 만나자라는 글과 사진을 게재하며 이세를 만나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공개한 사진에는 아기를 뜻하는 베이비 풍선이 달린 생일상이 차려져 있어 눈길을 끈다. 케이크에는 축복이 탄생을 축하합니다란 문구가 눈길을 끈다. 한편 한채아는 지난 5월 전 축구감독 차범근의 셋째 아들 차세지와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었다. 결혼 전 임신 소식을 전했던 한채아는 태교에 전념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출산할 예정이다.